아우 연기에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안티 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체질인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봤더니 좀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느꼈거든요.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런 쇼적인 것과 연기적인 게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과 상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샤방샤방. 저희 애견용품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에서 5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요.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유저들이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마련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